아 그냥 얘만 먹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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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맹이만 넌 이걸 어떻게 먹나 해서 여러분들 지금 또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밥만 먹네요 얘도 움직여 아직도 움직여 얘 어떡해 미안해 나는 1년에 12번에 하나 있어야 돼 나는 1년에 12번에 하나 있어야 돼 지금 제주도에 와서 야 좀 잘 찍어 이걸 어떡해? 얼굴 어떡해? 와 나 색깔이 완전 왜곡 안 받으면 될 것 같은데? 얘도 예쁘죠? 뭔가 나의 지금 힐링을 위해서는 목을 보면서 이걸 마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주도를 자주 와야겠어 뭐 못하는 걸까? 정말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까? 진짜 잘 모르겠다는 걸까?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에게는 아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